네, 오늘 욕을 버는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김혜영, 이재명 부끄럽다. 윤영찬, 사람이면 책임져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전영수, 고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조중동은 웃기죠, 언론들. 김혜영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대서특필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어린애. 비대위원장 했던 애 이름 뭐죠? 이름도 까먹었네. 걔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대서특필을 해줘요. 하여튼 이재명만, 박지현. 박지현이 얘기하면 대서특필을 해줘요. 윤영찬이 이재명만 까면 바로 대서특필을 해줘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혜영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윤영찬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니까 가장 만세를 부르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국힘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힘, 김혜영계의 이재명 직혁, 반색 누구 편인가요? 제가 늘 우리 민주 진영에 있으면 정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있어요. 국힘당이 좋아하면 잘못하는 것이다. 조진동이 칭찬하면 잘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치가 가장 어려울 때 조진동이 어떻게 나오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면 이재명을 직격했던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을려고 주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뒀는지 알 수 있다. 윤영찬의 이재명 당대표의 직격 김혜영의 직격 박지원의 직격 이런 애들이 직격할 때마다 국힘당은 만세를 부릅니다. 해당행위죠. 제가 지금부터는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작년 8월에 여러분들 당대표가 되셨죠.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정말 많은 압도적인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을 개혁을 바라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힘껏 밀었죠. 잠깐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한 게 없어요. 계속 밀리는 싸움을 했어요. 완전한 친이재명계의 지도부를 만들었지만 검찰의 공격이 너무나 가속화돼서 당내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이게 이재명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당내 개혁은 관행을 따르고 기존에 있던 개파, 공천, 나눠먹기하는 세력과 당내 혁신과 개혁은 당내 싸움이 불보듯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개혁을 심차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개혁이라는 건 반대파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관행을 깨는 게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없었어요. 검찰이 계속되는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개혁과 혁신을 밀어붙이면 분명히 당내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검찰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검찰과의 싸움에서도 유동규의 배신 그 다음에 김만배 그 다음에 정영학 이런 검찰의 카더라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계속 몰았어요. 그때마다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애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검찰의 언어를 쓴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민주당 사람이라 그러면 검찰 리스크지 어떻게 이게 사법 리스크냐 라고 하면서 검찰에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민주당이 하나로 단일 대우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다 하면서 싸워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은 공범이다. 검찰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여태까지 밀리는 싸움 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요. 이재명 당대표 12월까지 꼭 버티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전화에 절대 내려오시면 안 돼요. 12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내 혁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당내 혁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결국은 공천권 이재명이 휘둘러야 돼요. 이재명이 휘두르는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공천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이 계속 공격받고 자리에 연연한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은 이재명표 공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아무리 치고 내려오라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오면 쟤네들은 이재명을 못 버려요. 그러면 선대본부장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도 돼요. 물론 끝까지 버텨갖고 당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여태까지 밀리는 싸움 했어요. 밀리는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정면돌파하라. 당내 혁신에 나서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돌파력 어차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비주류계와 전면전을 펼치더라도 지금 한 번 돌파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계속 당내 불여하흡 때문에 지금 언제 또 검찰이 영장 칠 줄 모르니까 또 굳이 싸움을 피하고 안 돼. 그거는 이재명의 혁신이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많은 지지자들이 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대선 패배의 아쉬움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스스로가 무엇이 본인을 지키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계속 국회 안에 갇혀서 의원들 다독거리면서 통합으로 가자. 이거 안 통합니다. 이제. 공청권이 걸린 문제는 자기 공청권이 보장받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이재명을 칠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 비주류계와 일전을 맞이해야 돼요. 그때 누가 이재명 당대표에 힘을 실어줄까요?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청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한 번 싸우고 돌파하려고 하면 당원 당규 뜯어고쳐서 당원의 공천 경선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저쪽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재명 당대표는 지지자들을 위해 힘을 믿고 당대표의 공천을 나중에 끝까지 완수를 할 때 바로 그게 이재명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이재명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이재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8월 이후에 취임해서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당내의 혁신 개혁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워낙 검찰이 이재명 죽이려고 그러고 당내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같이 말해주는 책사들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뒷걸음칠 수 없어요. 이젠. 그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손잡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천 맡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재명 표 혁신과 이재명 표 바로 개혁으로 한 번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싸우고 어영구영하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가만히 이재명에게 나 공천해줘. 절대 안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사무총장 날리고 어떻게든지 원내대표 먹고 그다음에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봐도 민주당 콩가루 정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외면상 안 좋으니까 결국은 민주당 총선을 위해서 이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민주당의 고문이라는 자들 4선 이상의 중진모임에서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고 각 개파별로 압박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 못 버텨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도 못 버텨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재명 당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떤 특이한 케이스냐. 항상 예전에는 주류가 당권도 잡았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친노 친문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됐었어요. 제 말 이어가세요? 친노 친문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민주당 안의 최강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비주류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만 나가면 조용할 거라는 100여 명의 의원들은 이재명이 당대표돼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본인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본인들이 아직까지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원들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원들이 무섭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100명만 똘똘 뭉쳐있으면 이재명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이재명 끌어내려도 이제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선에 영향력을 끼치고 공천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100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당원 100만명이 넘는 당원들에게 무서워서라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정말 이재명 당대표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싸움 하다가는 결국은 검찰과 민주당의 비주류가 손을 잡아요. 제가 그 순간이 올까봐 계속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시간이 지금이야 3월달이니까 아직 공천이나 경선이 멀었기 때문에 자네들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당직 개편을 요구한다 굉장히 한걸음 뒤에서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하지만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본격적인 경선 시즌이 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때는요 이제는 완전 대놓고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이 주류예요?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주류의 저거는 갑질이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면 이런 식으로 못 나와요 지난 대선에 1600만표 이상을 얻었던 0.73%의 아까운 차이로 떨어진 당대표를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주류였다고 생각하십시오 쟤들이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함부로 물러나니 사법 리스크냐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아직도 민주당 안에 변방의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이재명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쟤네들 여러분들 절대 탈당 안 해요 응?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탈당 탈당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탈당 안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 이재명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에서도 이 친명이라는 개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자 했던 친명 의원들이 한 30명도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한 친명은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솔직히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부터 정신 차려야죠 정성호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검찰개혁 반대했던 인간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어? 정성호가 검찰개혁 반대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정성호예요 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성호가 추미애 물러나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결국은 검찰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왜 지금 정성호 욕을 안 합니까 이재명 옆에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재명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재명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당원과 지지자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7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당원과 지지자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비주얼하는 걸 인식을 하고 어차피 한번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 전당대회 룰 개정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에 경선에 그렇죠? 공천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당원 당규로 개정을 해야만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쟤네들은 여의도에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끝까지 합니다 한 번은 돌파해야 돼요 지금이야 검찰이 여러분들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 두 번째 영장 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죠 검찰 영장 청구 이번에 날라오면 100% 반란표 압도적으로 제가 보면 가결시킬 놈들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자고 면하지 말고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한 번 이재명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권을 했잖아요 그쵸? 그 기권표가 찬성표가 된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날라오자마자 비명계락을 해가지고 바로 찬성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일종의 부결시키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경고성 차원으로 바로 기권을 해준 거거든요 그 기권표는 결국 두 번째 영장이 날라올 때는 이런 이재명 죽이기에 결국은 검찰과 한 통 속이고 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검찰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우린 그렇게 정치 구단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검찰이 어떤 놈들인데 여러분들 영장 안 칠 것 같아요? 어? 100% 쳐요 100% 칩니다 100% 근데 여기저기 이재명 영장을 왜 안 치는지 아세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방문하고 미국 방문하고 여러가지 본인들한테 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이렇게 또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장 쳤다가는 역풍 맞을까봐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어떤 짓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큰 거 터진 것 같이 좀 있으면 검찰 누구 또 김만배 뭐 누구 뭐 증언 터졌다 이런 거 하나 갖고 또 여러 언론 플레이 한 다음에 검찰의 두 번째 영장 100% 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응? 지금 당원당규 개정 안 해놓으면 어? 지금 사무총장 조정식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내다보고 있잖아요 검찰을 물러설 거라는 순진한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 어떤 놈들인데 검찰은 지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검찰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인데 어?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누구로의 눈치를 봐요 아무도 안 봐 지내 검찰총장이 대통령인데 시기만 보고 있는 거야 어느 타이밍에 최포동의안을 쳤을 때 여러분들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최포동의안이 민주당의 반란표에 의해서 이재명 최포동의안이 통과돼 봐요 민주당 끝장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랑 완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민주당 거기서부터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최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순간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난리가 나죠 어? 여러분들이 이재명 최포동의안 만약에 찬성했다 전부 민주당 앞에 몰려가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밖에서는 어때요? 검찰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민주당 더 이상 민주당 분당으로 가나 민주당 비대위로 가나 난리가 납니다 어? 제가 그래서 빨리 쌍특검하고 지금 민주당 당원 당겨 한 번은 돌파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검찰은 지금 민주당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움직여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가 움직여서 지도부가 움직여서 당원 당규 민주당 안에서 어차피 비명 대 친명 싸워야 돼 한 번은 돌파해야만 경선 룰을 그리고 공천 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맞잖아요 경선 룰 세팅 공천 룰 세팅 지금 지도부에서 해놔야 돼요 지금 지도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저 새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당대표 끌려가게 하고 조정식 날라오라고 난리를 치고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저는 왜 기다리냐라고 분석을 하면 조정식 날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촉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당직 개편을 친명인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서 날려야만 그 다음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국회에다가 송부한 다음에 투표로 가결시켜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더라도 사무총장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의 사무총장으로 바꾼 다음에 비명계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무총장이 바뀔 때까지 밖에서 검찰은 내용 계속 싸움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고해 드릴게요 5월 이후에 칩니다 5월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한 달 밤 시간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여러분들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박홍군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이에요 박홍군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해철은 출마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전해철은 출마 안 한다 라고 하면 마치 반명계 친낙엽계에게 사람은 출마 안 하는 것 같은 리앙스를 주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 박광웅 지금 이원욱 홍영표 이렇게 3명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말이 나오는 게 안규백 4선의 안규백과 재선의 김두관이 나와요 이름이 하마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 기반이 없어갖고 되기 힘들어요 결국은 전해철이 안 나온다는 꼼수는 뭐냐 비명계의 단일화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해철이 안 나온다는 것은 비명계가 단일화를 해서 원내대표 뺏겠다는 거예요 전해철이가 대놓고 나오면 전해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친문에 적자라고 하면서 낙지게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전해철이 안 나온다는 것은 비명계의 단일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해철에 바로 충신 박광원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박광원 이원욱 홍영표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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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 3파전이에요 정봉지 의원이 홍익표를 미는 것은 그나마 이 셋 중에는 홍익표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개파색이 였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박광원과 이원욱은 단일화를 할 겁니다 결국 이원욱은 정세균계를 대표 이원욱은 정세균계를 대표해서 나오고 박광원은 이낙연계를 대표해서 나오고 결국은 홍익표 그나마 홍익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보면 박광원이 되는 순간 그냥 박광원이는 옆에서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시시콜콜 틈만 나면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비명계가 원내대표를 잡는 순간 힘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엄청난 힘이 세지겠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당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하면 당연히 최강욱 의원이 나가면 되겠죠 최강욱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한테나 철어매가 인기가 많지 민주당 안에서 철어매는 극소수예요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이 우리가 소위 수박이라고 하는 자들과 비명계에서 철어매를 바라볼 때는 이단적인 존재로 봐요 이단적인 존재로 본다니까 당원들에게 인기 좋은 철어매는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해갖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대 개판은 누구예요 아직도 최대 가판은 더미래 민주주의 4.0 얘네들이에요 그게 제가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면 원내대표 뽑을 때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라 저는 진짜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더 혁신적인 정당이 달라고 하면 원내대표를 항상 지네끼리 개파에 날아먹는 그렇게 국회에서 짬짬이로 해갖고 원내대표 뽑지 말고 원내대표도 당원들이 참여해달라 제가 예전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민주주의 4.0 그렇죠? 여러 개파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미래라는 한 50명 이상이 있는 개파가 있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것도 생겼고 이재명 의원님 지지하는 그룹 여러분들 처... 뭐죠? 처럼에 2, 3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슬프지만 원내대표는 뺏겼어요 그렇죠? 원내대표는 뺏겼... 여러분들이 봐도 원내대표는 뺏겼죠? 원내대표는 뺏겼어 그럼 5월달부터는 전쟁이야 검찰은 원내대표가 바뀌는 타이밍을 볼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당론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쳤을 때 당론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는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당론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이거는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누구예요? 박강원이가 되면 원내대표 박강원이가 되면 당론으로 안 된다 지금 결국 박강원, 이원욱 단일화할 테고 홍익표가 선전을 하면 좋지만 홍익표도 믿을 수 없잖아 안 그래? 홍익표도 믿을 수 없어 이낙연이랑 친해 뭘로 믿을 거야 생각해봐요 홍익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비명계가 40표가 최대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국은 박강원이 되든 이원욱이 되든 홍익표가 되든 이재명 당대표한테 유리하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 없잖아 믿을 만한 사람 없잖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결국은 5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불편한 당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박홍군에서 누가 됐든 이재명 당대표와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죠 누군가가 됐든 원내대표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영장을 5월에 칠 가능성이 많아요 5월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에게는 어차피 비명계와 한번 싸울 거면 당 혁신에 나서라 지금 전당대회 룰, 총선 룰, 공천 룰 지금 다 바꿔야 된다 경선에 참여, 무조건 당원들 참여를 늘려라 그러면 당원들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재명 물러나가라는 소리를 못한다 당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이제는 의원들도 비명계든 누구든 당원들 눈치를 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지금 홍익표 의원은 뭐 통합의 적임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할 테고 이원욱은 이재명을 굉장히 비판하고 박강원, 이원욱은 한패예요 홍익표는 통합을 그나마 셋 중에는 홍익표 의원이 제일 낫죠 그래서 박홍구는 4월 말에 거의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약 두 달간 남았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잖아 또 민주당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터지면 또 그거 밀리고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재명표 지금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당 개혁에 나서라 어차피 한번 싸워야 된다 저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게 바로 이재명의 돌파력이에요 어차피 한번 부딪혀야 돼요 어차피 한번 부딪혀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살 수 있는 것은 당원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24년 총선의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 참여 확대를 해놓으면 그건 누구도 이재명을 물러나고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물러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재명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말은 번지르라 하지만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라고도 지낸 스스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다는 원심력이라는 것은 동력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른다는 것도 알면서 왜 자꾸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냐 공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천 공천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공천 싸움이잖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 공천 싸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당원들에게 맡기면 돼요 당원들에게 내가 공천한 거 아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 플러스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당대표 한 번은 돌파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비명계와 한 번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힐 수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 여러분들이랑 저는 딴 거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작년 8월부터 혁신안 통과시킨다 민주당 여러 가지 룰을 고친다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만약에 여러분들 경선 룰에 민주당 내년 청선 경선 룰에 당원 참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서 눈치보면서 친명이라고 떠들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저기서 이 당원 참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자기도 표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표 얻어야 되니까 전부 친명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이재명 이재명 당표랑 친한 척 해야지 경선에서 당연히 당원 여론조사에서 20% 30%가 방향되니까 이제는 이재명 못 가죠 그치 최고위원 경선할 때도 제가 아직도 민주당에서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요 우리가 작년에서 민주당 개혁하라고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치고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꼬라지 보십시오 최고위원 아무리 많이 출마하면 뭐합니까 당원들은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이미 마음속에 아 개혁적인 인사들 딱 생각하는데 민주당 중앙회의에서 전부 컷오프를 해요 민주당 중앙회의 70% 여론조사 30% 예선 전엔 당원들이 아무도 참여를 못해요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 선거할 때도 당대표 예비 경선에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아요 진해가 걸른 사람들 올라오면 당원들이 참여해요 예비 경선부터 전부 당원들이 참여를 해야죠 하여튼 우리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는 어차피 비명계와 부딪힐 거 결국은 민주당 혁신으로 돌파하라 제가 계속 이 얘기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장경태 어떤 개혁안 장경태 개혁안이 2년째 저러고 있어요 2년째 저러고 있어요 2년째 장경태 개혁안이 2년째 저러고 있어요 속상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에서 기반이 탄탄하거나 당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친명해서 원내대표에 나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친명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못 나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내 어떤 굳건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친명이 나가죠 왜 친명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친명이 나갔다가는 또 개파전쟁 또 날 것 뻔하니까 거기에다 친명이 나갔다가 떨어지면 치명타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사당화시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나간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못 나가죠 현재 저는 계속 여러분들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당원들이 힘이 있어야지 반란 세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히 보시면 알잖아요 혁신만이 관행을 깨는 게 혁신이고 혁신만이 이재명의 이재명 다음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재명의 리더십이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계속 뭔가 이재명 당대표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다음 리더십을 발휘할 때요 어차피 돌파 한 번은 해야 되니까 혁신으로 돌파해라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원 믿고 혁신으로 돌파하셔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으로 돌파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 민주당사 앞에 몰려가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화를 통과시켰을 때 반발을 하는 순간 당원들이 다 몰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힘이 실리고 반발 세력들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큰데 반발의 어떤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 혁신을 시도하는 순간 반발하면 지지자들이 나서잖아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경호원입니다 저는 제가 총알을 맞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어요 제가 총알을 맞더라도 이재명 표 혁신화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책사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에요 저는 경호원이에요 지켜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